자 우리 2020 수능 물리만점 물리안 자 극강 파이널 김성진 모의고사 자 드디어 개강입니다 선생님의 이 모의고사 시리즈 3단 콤보의 마지막 퍼즐을 극강 파이널로 맞춰드립니다 버실모, 러셀, 극강 파이널 아 여러분들 이 문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마 주변에 많은 그런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특히 버실모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얼리버드격으로 미리 파이널 1차 개강이 되고 완강이 되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강한 한방으로서 아주 좋은 훌륭한 자극을 얻었던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굳이 성격을 얘기한다면 문제가 어렵고 싶고 우리 이런 유치한 얘기를 하지 맙시다 굳이 구분해 본다면 이 버실모에서는요 아주 신선하고 귀중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버실모의 1차라든가 2차를 치르고 나서 자신의 결핍된 부분 또 공부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수정이 되면서 좋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 이 러셀 실모 정말 이 러셀에서 야심차게 기획하고 진행한 부분인데 특히 러셀모 교사는요 선생님 연구진과 또 검토팀이 직접 감수하고 검토 문항 고치고 또 감수하고 아주 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문항 구성으로 꼽혔습니다 아마 직접 경험해 보신들은 아실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이 도약의 발판이라면 골고루 다 체크하고요 또 기출 문제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그런 기회가 되는 그런 기출의 변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수특이나 수환도 많이 여기에 이제 연계가 돼 있었던 부분이죠 자 이제 텐션 업 하는 거죠 아 그래요 뭐 수능에 가까워질수록 그래 변환한 자세로 좀 점검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능이라는 것은 과거의 학력고사나 이런 또 다른 시험들처럼 지식을 체크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랍니다 수능은 시험 그 이상입니다 수많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도사리고 있고요 아주 우리가 견디기 어려울 같은 그런 압박을 뚫고 가는 그런 상황이 바로 11월 14일이기 때문에 평소에 긴장하시고 평소에 압박감을 일부라도 갖고 계셔야 합니다 제 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공부 편하게 하지 마십시오 수능장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릴렉스하게 하지 마십시오 수능장 결코 그렇게 편안한 그런 잔이 아닙니다 긴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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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100제곱입니다 그걸 뚫고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긴장감 속에서 그렇다고 하면 뭐 불안에 떨고 스트레스 받고 아니 스트레스도 어느 정도 받아야 됩니다 왜? 바로 이런 긴장과 압박에 대해서 압박에 대한 대처를 해나가는 것이 바로 극강판을 모으고서 하는 겁니다 보통 보시면요 그 수능장의 상황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 그냥 단지 그 결과에 대한 수능의 결과에 대한 불안감 이것만 갖고 있지 실제로 수능장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공부할 때는 너무 편하게 문제 풀어 그치? 혼자 공부할 때는 문제 잘 풀리는데 똑같은 문제라도 수능장 가면 실전장 가면 뭐 모평 날아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공부할 때 자체가 수능장을 염두에 두시고 실전장을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되는데 완전히 동떨어진 상황으로 우리가 대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극강판을 같은 경우는 아주 강한 독한 한방을 드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얼투당토하게 막 문제를 꼬거나 그런 건 싫어해요 문제를 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한방을 정확하게 얻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교과서 기반으로 한답니다 교과 개념이 없는 것들을 체크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이런 점은 있어요 두 권의 교과서에 있었을 때는 양 교과서에 이제 2종 교과서가 있죠 이 2종 교과서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개념이 바로 출제되는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실험에 관한 문항들은 두 권의 교과서 중에 한 권의 교과서만 있어도 가능한 겁니다 왜 개념은 공통적인 것이고 실험이란 것은 그 개념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실험이란 것들도 2종의 교과서를 확실히 확인해서 문항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또한 여러분 제발 지협 탈영 이거 그만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꼭 틀리면 지협이래 절대 여러분들 지협이란 건 없습니다 교과 내에서 문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보통 틀리면 합리화를 많이 합니다 아 이거는 아는 건데 실수 틀렸어 그 실수가 결국 수능날 작살 사례가 나타나는 겁니다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자만 떨지 마십시오 기본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쉽다는 거나 중요하다 이게 바로 1구 수능에서 아주 크나큰 교훈이었죠 물론 가슴 아픈 분도 계시겠지만 이 1구 수능이 바로 우리에게 많은 걸 얘기해 주면서 특히 올해 수능 열렬인들 작년에 이 경험 속에서 아 작년에 물리의 어떤 그런 그릇된 방향 주변에 포진되어 있는 그런 것들에 넘어가는 휩싸이는 휩쓸려가서 정말 진짜의 방향을 잃어버렸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주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작년에 만점하고 2등급의 차이가 한 문제 있어요 1등급 만점과 2등급의 차이가 한 문항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문항이 7번 9번 10번 12번 13번 이런 것들입니다 까딱까딱 평소에 그런 원인 제공을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평소에 적당히 하는 버릇이 실정하면 그대로 표면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실전부터 실전 가기 전에 평소에 적당히 하는 버릇부터 없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 수특이나 수안을 설정의 연계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문항을 똑같이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그런 설정을 이용해서 문제가 확장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건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 OT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벌써 수능이 7년차에 접어들기 때문에 갈수록 기본을 건드린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하신 분들이 곧잘이 있더라고요 얘기를 나누다 보면 수강생 중에서 수능을 이제 봤던 분들 그리고 또 그 전에 기출을 많이 봤던 분들 이런 분들이 수능 물리가 갈수록 쉬워지는 그런 난이도의 경향을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좀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쉬워지는 건 아니에요 쉬워지는 건 아닌데 왜 이런 상황이 느낌을 갖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기출이 쌓여갔거든요 기출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 어떤 문항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왔던 내용이니까 뭔가 쉬운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또한 기출 문제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기출 풀이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풀어대고 답 확인하는 그런 상황으로 끝내놓으니까 그 기출 문제에 해당하는 상황들이 이미 나온 것 같아 문제를 보면 어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슬픈 현실은 점수는 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신의 개인적으로는 높은 향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기출의 숨결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올 건 다 나왔어요 그래서 기본을 건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교과서가 이제 어느 정도 모르겠고요 수능의 막바지라는 교과서일 경우에는 결국 기본을 기본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수능이랑은 은근히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오히려 어렵죠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건 정말 말씀을 싶은데 제발 절대 유형 나누지 마세요 풀이법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기억의 잔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물리를 좀 한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또 작년에 또 재작년에 수능을 좀 봤던 분들 또 기출을 뭐 1독이다 2독이다 이렇게 했다고 하신 분들이 어떤 부분에 이제 실전장감은 직면하게 되냐면 어 이 문제가 어떤 문제였지? 어 이거 어떻게 푸는 거지? 이렇게 기억해내려요 여러분 수능은 절대 뭔가를 기억하려 그러면 안 됩니다 수능은 사고하셔야 돼요 어 이거 어떻게 풀더라? 어 이거 그 문제에 뭔가 비슷한?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사고에는 장벽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슨 비문학 독해지 문화처럼 하는 것처럼 배경 지식 없이 이렇게 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문장을 읽어놔면서 동시에 생각하면서요 자기 생각을 먼저 끄집어내셔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끄집어내고 그 생각은 문제를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개념에 해당하는 것을 끄집어내면서 문장에 나오는 설정을 자기 쪽으로 끌어와서 오엑스판별로 들어가시면서 자기 주체적으로 문항의 설정을 지배하셔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 답내는데 급하기 때문에 풀이법이라는 걸 자꾸 연습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잘 푸는데 모평이라든가 수능이라든가 이런 실정가서 안되는 이유가 그 문제의 유형을 나눠놓으니까 나와있던 것에 유형 한번 생각해봐 이놈의 유형이란 게 뭔지 한번 생각해봐요 대부분 겉보기로 나눠놔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 이런 유형 그러니까 이 유형에 대해서 풀이법 해놔 오케이 이 유형에 풀이법 해놔 오케이 아주 기분은 산뜻해 공부하는 상황에서는 그런데 실정감은 어떻죠? 겉보기가 다릅니다 그 대표인 얘가 바로 구평에서의 20번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 수능장의 변수라는 것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중에 교과 개념에 관한 얘기는요 평소에 공부할 땐 별 의구심 같지 않다가 수능장 가서 연구 모드로 바뀌는 경우 많죠 수능장 가서 모평날 의구심이 그제서 발생한 경우가 있죠 어? 이거 뭐지? 어? 이러지 않을까? 예전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바로 이 순간에 그날은 작살나는 겁니다 그 모든 변수를 지우고자 하는 것이 지금의 준비기간이고 그것에 대한 목적이 바로 이 극강 파이널 모국의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웬만한 것들을 다 체크하면서요 정말 아주 럭셔리하고 고급질 고급질의 그런 사고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문항으로 준비가 있고요 이 9평의 20번에서 이런 경험을 수능장에서 절대 하면 안 되죠 이게 무슨 문제인지 기억 못하는 사람 있으면 안 된다 그 수면에 물체계 있었을 때 어? 이 부분 어떻게 되지? 어? 이런 유형 또 유형 또 신유형이다 또 이런 소리 한답니다 아니야 이것이 바로 평열이고 힘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압력이라는 것은 단위면적당의 힘이니까 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극강 파이널 모국의사는요 어? 우리 뭐 버실모도 그랬지만 선생님의 검토팀 중에서 서울대 물리학과 대학원생들이 직접 나셔서 엄청나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저 오류는 없으면서 여러분들의 가장 확실하게 준비를 해드릴 것입니다 또한 이 극강 파이널 모국의사는 버실모에서 맛봤던 지옥 서바이벌이 있었죠 자 지옥 서바이벌이 100여 문항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문제를 다 체크를 못해드리는 부분은 또 이제 지옥 서바이벌에서 다시 한번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될 것이고 이 파이널 모국의사는요 절대 실력 체크하는 건 아닙니다 실력 체크는 수능 날 하는 겁니다 11월 14일 하는 것이고 지금은 그 결핍을 찾는 것입니다 실력 체크는 11월 14일 하시고 또 이것을 볼 때 물론 긴장감 속에서 타이트하게 시험분이 만들고 하는 건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요 대신 이 극강 파이널은 30분에 제한 두지 마십시오 이것은 저는 한 40분에 제한을 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빡빡합니다 네 빡빡해요 쉬어가는 문제 결코 많이 없습니다 빡빡하게 났습니다 그렇게 하자라고 지금 이 상황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걸 빡빡하게 준비하다 보면 아마 버실모를 진행하고 나서 6평을 치렀다든가 버실모를 치르고 9평을 치렀을 때 그 효과를 톡톡히 봤을 겁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문제 짚을 듯이 평이하게 공부를 하다가 좀 안이하게 빠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텐션 업 하는 극강 파이널 모국의사가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자 너무 길지 않게 오티는 여기서 마무리해 드리고 대신 이 파이널 모국에서 강좌는 이건 그 뭐야 맛보기 강의를 따로 오픈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강의 수강료라든가 시험보는 요령 이런 것들을 함께 진행하면서 이 극강 파이널에서는요 제가 어떤 역학 문제에서는 이거 스포데이 때문에 몇 회차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어떤 뉴턴 역학에서는요 제가 좀 실험적 산수도 좀 진행해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복잡한 산수 결코 아닙니다 자 모든 변수를 준비하고자 위한 바로 극강 파이널 바로 개강입니다 고!